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런던 아이스 와아 좋아 6점 5점! 런던 어렵다 일단 4개 자퀴즈 우리가 짝을 먹었고요 자 우리 인도 스카이 웃지마 너무 무서워 네파렛도 하나 둘 셋 커튼 한 번 티셔츠 차 게임? 티셔츠 차 게임 뭐죠? 티셔츠 차 게임 뭐죠? 오빠 너 벌칙 알아서 화려한데? 런던 아이스 안가와도 화려한데? 티셔츠 차 게임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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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작 Laurie 오빠 너 벌칙 알아서 화려한데? 런던 아이스 안가와도 화려해 티셔츠 차 게임 모르죠? 아 그거 쉽네 자 나 지금 쌩수 어 뭐는 화글래 좋아 그런 거에요? 나 제가 세 개를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세 개를 다 찍어야 되죠. B! 자, BTS입니다. 준비 시작! 아, 북! 테이블! 생각하기 귀엽냐? S! 생쑥! 생쑥! 알아요. 수건? 신발은 아니잖아요. 슈즈! 아, 슈즈! 제발, 슈즈! 북! 테이블! 슈즈! 스위바! 스위바! 어, 스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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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붙이세요. 자, 붙이세요. 아, 잘했었습니다. 귀엽게 맞으세요. 귀엽게 맞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가자. 빨리 우리 가버리자. 푹 가다 가자. 와, 제작이죠? 제작이 거룩 우리가 빨리 뚫어줘야 되는 인기를 제작이 거룩 백두 때문에. 백두 때문에. 제작이 거룩 총을 거다. 총을 거수다. 1, 상대팀. 아, 뭘로 이기면 되나요? 뭡니까? 정국의 탕수 왕이잖아. 정국의 탕수 왕이잖아. 아, 이건 정국 대 B입니다. 넌 지금 이 순간 거의 중화 요리점의 셰프야. 알았어? 아, 내가 긴장. 긴장해서 못 할 것 같은데. 긴장을 왜 해, 이거. 뭐라고 긴장하냐. 옛날에도 이런 장면 있지 않았나? 정국 대 B? 우리 그거. 땀, 땀, 땀. 땀, 땀, 땀. 아르라 탕수. 땀, 땀,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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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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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자, 준비. 아르라 아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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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OOOOOOblack fromyticarı 대이사소스 channel 자, 거의 디저트에요. 지금 등장. سب이 시작! 탕수, 유타니, 스루. 탕수, 유탕, 스루. 탕수, 유타니, 스루. 탕수, 유탕, 스루. 팔? 탕수, 유탕, 스루. 카이. 수ναéesnamn 야 sen! 와우 저 холод게 Vic 바스략밟하고 다 안되는거 쏙 아아 진짜 와 진짜 멋있었어 빠젓게 쏙 마이크 드랍 했다 겨울 드랍 했다 상승이 이게 생각나 내가 던져야겠다 이제 아 됐다 아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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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거리기! 지민이야 가자 지민이야 지민이가 좀 잘한다 지민이가 해줄 수 있을거야 그 뒤에 종이 좀 지민이가 공간 지각력이 좋네 연습 좀 할 수 있게 종이 좀 줘봐. 펄팅을 해봐. 펄팅을 해봐. 오 야 이거? 야 씨. 아니야. 아니 그 씨.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아까 치고 왔어. 어? 너무 좋아. 야 다시 맞아봐. 확실히 이거 하지? 연습해. 따라라따 따. 맞아. 따라라따 따. 따라라따 따. 왜? 따라라따. 야 이거 이거 있어. 조윤이가 한복 꾸리고 잘하네. 아 좋네. 완전 서예가요. 잘하네. 갑시다. 가자. 고마. 제가 던질게요. 넌 댄스. 아 이걸. 야 이거. 아 그동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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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진짜. 누가 하실 거예요. 제가 할게요. 오케이. 아니 이거란다고? 반면 반면 반면. 아 이거 생각보다. 진짜? 이거. 이거 알텐데 저거. 아 몰라. 이건 모르지. 알지. 이거. 내가 할게. 자. 브라질 수도. 하나 둘 셋. 상폴로. 아 모르다가. 아. 브라질리아구나. 아 이거 있네. 브라질리아. 그래. 왜 나오니. 야. 상폴로가 왜 나오니. 이거. 딱 들었을 때. 상폴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X마블 때문에 그래요. X마블은 상폴로 아니냐 브라질. 맞지. 맞죠. 그럼 그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여기 BTS마블입니다. 4. 아 근데 진짜. 4. 1. 2. 아 오케이. 우리 같이 가고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둬. 우리 지금 빨리 끝내버리시다. 자. 상대팀이 이겨라. 마지막. 마지막 바퀴입니다. 마지막 바퀴입니다. 아.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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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의학 안 했어. 의학 안 했어. 의학 안 했어. 의학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니 뭐 하러. 아니 코 갈려. 코 갈려. 코 갈려. 코 갈려. 잘하네. graduates. 잘하네. 오. 고. 칠. 빡. 앟. 도희 선생님 너 팀킬러야 뭐야? 심장이 아파 공 공 칠빵 공 왜 왜 왜 공 그쪽처럼 쳐다봐 공 칠빵 공 왜 나 이쪽 보면 아 가르쳐야 돼요 이따가 더 가있다 이따가 더 가있다 형이 웨이크를 반대로 치는건데 내가 남쪽으로 웨이크를 이렇게 치는거에요 구경실 빵 구경실 빵 으악 구경실 빵 구경실 빵 으악 야 지들 수 없냐 야 뭐하냐 야 우리 같은 팀이야 형 주세요 0 0 7 빵 0 0 7 빵 빵 오케이 빵 오케이 нал 줄 från 줄 det fueron 개차려 아 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수 dip 잘한다 진짜 잘한다 초반이나 중반이 좀 위험할 것 같아 초반이 어렵네 마지막 중간이니까 공이 3개로 보여 어지러워 자 갑시다 넘어가자 아 2 3 3 2 3 오케이 이거 남의 땅으로 이동하는 거죠 1, 2, 3, 4, 4, 5, 6, 7, 8. 어 탁콩! 비용이 잘하겠네. 니가 나를 오케이. 오시게 해, 하겠습니. 자, 지민이가 애써 한 거 바로 뺏겠습니다. 아, 이거 50대야. 아냐 이거 5대야? 한 번 리듬 뽑으면 되나? 자, 초반에 마지막 맞추죠. 자, 자, 셋! 둘! 하나! 시! 작! 하나, 둘, 셋, 넷! 족착해. 아, 이거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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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밥 먹었어요? 우웩! 기업, 밥 먹었어요? 우웩! 자, 밥은 안 먹어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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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밥 먹었다가 한 방이... 무인도! 무인도 다 기회가 왔어... 자, 바로 형님! 바로 갑시다! 바로 무인도! 야, 우리... 우리 다가 팀이긴 한가 보다... 바로 가긴 가는데... 외로운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백도, 백도 축하드리고요! 님땅이십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야, 형! 야, 형! 두 턴 지어야 돼요, 두 턴! 세게! 노을도 이겨요! 너! 정국이? 정국이? 수도 게임할게요! 수도 뭐할래요? 형아, 자신 있어요? 정국이 하자! 아, 잠깐만! 근데 누가 해도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거? 형, 할래요? 자, 정국이! 무제한이 되겠습니다! 스위스의 수도는? 하나, 둘, 셋! 스위스! 감사합니다, 베른! 베른? 나도 몰랐어요! 베른은 그... 7위 아니었나? 나도 7위인 줄 알고 있어! 자! 바블, 바블 영역 때문에! 다! 세련디피트! 저희는 뭐 뺄을 게 없죠? 아시면 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믿습니다! 너무 믿습니다! 나란히 걷는다! 나란히 나란히! 2! 세련디피트! 여기 다시 왔습니다! 3개 팀을 이기하러! 오케이! 오! 쭉쭉 나가죠? 아니, 아니, 우리 3개 팀을 이기라고 해야지, 우리! 어? 방어전, 방어전 다시 해! 아니, 아니, 이거 세련디피트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씨면 돼요! 아, 네! 아, 진짜! 아, 나 이거 또 할 줄 몰랐다, 진짜! 죄송한데, 감독님은 왜 여기 취했어요?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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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 이건 인성 0,7,0! 0,7,0! 나 왜 이렇게 애절하게 쳐다보는 거야. 우지빵! 난 반대. 너를 먼저 보고 나랑 둘이 많이 찍어. 둘 다 나를 너무 애절하게 쳐다봐. 이 정도면 거의 뿐이야. 진짜 바본가봐.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 진짜. 1, 2, 3. 반대로 갔봐. 2, 1, 4. 잠깐만요. 프리패스인데 이거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죠. 방어전만 한 방만 뺄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졸등감 해 하려면. 이월드왕 자, 갈게요 쌍찌우, 쌍찌우, 미음 하나 둘 셋 쨔니 짠맛 짠맛 짜맛 짜맛 쨔니깐 자 빽도어,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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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샘 자 이제 그만 만나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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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력 퀴즈 창의력 퀴즈가 뭡니까? 아 이거 남준이 뭔가 유리학 같은데? 아 내생남 2분입니다. 준비 시작 아 제일 싫어요 너무 2분이에요 타이밍? 2분입니다. 시간 재고 있어요. 2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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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박의 주인이 3만원 손해짐 없이 남준아 너가 믿고 있을게 아니 형 형 잘 봐봐 나 지금 헷갈려 이거 그거잖아 보석박의 손해 아 이거 한글인데 그치? 남준아 야 한정이 너무 많아 이건 7만원이지 8만원 8만원 아니 이거는 아니 만원 만원 3천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원가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생각해봐 남준아 지금 옷가게에서 아 아니 아니 생각 안했을 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원가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야 돼 아니 형 그냥 마음으로 그냥 좋다고 생각하면 손일이 없는 거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해피엔딩 그럼 이제 무속이고 영업 형 같은 집 아니세요? 네 아 나 진짜 감 다 떨어졌어 진짜 아니 왜냐면 이제 원가를 생각을 할 것 밖에 없지 왜냐면 동대문에서 때울 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잘 떴다 진짜 동대문에서 때우는 게 3만원이었으면 예를 들면 이제 나는 3만원 바로 손이 안 가는 거지 아니 그냥 다 해줘야 돼 내가 좋은 거야 참 자 10만원이네 10초 남았습니다 딱 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20만원으로 할 수도 있겠어 아니 아니지 30만원 정답 정답 10만원 맞죠? 그럼 10만원이요? 정답 정답 수표만 왜냐면 수표만 빼면 10만원이야 아니 근데 너를 믿어라 옷감 씨라 옷감 씨라 옷감 씨라 옷감 씨라 알 수 있었는데 거기서 뭐야 옷을 사입했던 동안 생긴다고 근데 뭐야 창의라 퀴즈에 그러면 땅이 생기는 거야 어 저거 어디 밖에 있는지 rea 드라이브 한 한 조합 더불어 bol 1 tym 어 야 씨 그래 бли 얼마나 전화 우리도 한번 아니 아니 일단 너네가 그럼 너네 팀은 이거 2번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와아 근데 형 여러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 참참참도 있고요 여기가 아니라 자 진영 가세요 뭔데요? 홍민정음 게임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몇 명이 돼? 우리 누구 갈 거야? 네 정하세요 정할래요? 아 나 못하는데 그럼 우리 세면 할게 오케이 제보 빼고 3명 자 융견부터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쌍 비읍 티귿 쌍 비읍 티귿?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 수고 빠닥 빠닥 소득은 뭐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뻥 2 4 상대팀 하나 둘 셋 상대팀 이거 팀이 5였냐 이거? 369였냐? 아 369 257 257 257로 가자 257 진짜 힘들죠 우리 얼마 못 간다 이거? 258인가? 그건 아무거나 안 돼 257 257 257 1 3 4 6 8 9 10 11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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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가르켜어? 나는 형이 22 그래서 가르치길래 내가 조용히 내렸어 내가 맞춰 내가 맞춰 내가 맞춰 내가 맞춰 내가 맞춰 야 10시였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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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강버차 내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형 이거 수강버차 빨리 들어야 돼요 아 좋아 아 이거 윤기형 기세대는데? 와 이 형 다리 진짜했다 자 준비됐죠? 대박이다 깜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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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깜찍해 아 깜찍해 아 깜찍해 아 깜찍해 너무 깜찍해 2 이게 뭐야 텔레파시 우리 동점이에요 진짜? 동점이라고? 네 마이너스 자 자 자 네 문제 테스트하면 안 돼요? 포기할까? 지금 동점이라서는 냉정하게 생겨 그럼 냉정하게 생겨 뭔데? 뭐 할 건데? 냉정하게 없구나 해 뭐 할 건데? 뭐 알려줘 뭐해? 수호는 그냥 4명 중에 아는 사람이 맞춰 이거 동점이라서 괜찮아 자음 하나가 달라 오케이 자 3명 올려주세요 저 해볼게요 이번에 훈민점 기준 훈민점이 안 돼요 형 할래요? 나 해볼게 너 할래? 암 뭐 우리 생각할게요 쌍등 prec 기 cycling Murden fl 전정구 도전 딸 plat 딸기 똥기 똥ędzie 똥부따 아 똥꼬 안 돼! 똥개도 있다 똥개 자 갈게요! 어? 제자리 거룩 미쳐버리겠네 동점인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1, 제발 1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리 일단 퀴즈 이젠도 좀 진지하게 비트에스 생각해 빨리 비트에스 2개씩 찾아야 돼 이거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이거 어렵죠 가자 자 갑니다 누가 할래요? 아 다 하는 거지? 뭔데 뭔데? 디귿, 히읗 하나 둘 셋 도형 하나 둘 셋 대하 도하? 다 도하 도 Savage ti 도하 도하 도하라고 했잖아요 도하 도하 하나 둘 다 하예요? 화예요? 아? 아? 에요? 화 갑자기 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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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게임에서 1분 동안 BTS 2개씩 우리가 했던 2개씩이죠? 네 2개씩 2개는 박스 겹쳐도 돼요? 안되죠 중복되면 안됩니다 준비 시작 어? 그게 없어 이게 뭔데? 시간은 가고 있고 시간은 생각보다 짧네 벽 벽 벽 박지민 박지민 나 찍으면 되겠네 저 피부 시작해 나 BTS 2개 다 찾아요 아직 30초밖에 안 지났어요 아니야? 쉽지 이거 웬만하면 되는게 좋지 그렇게 하면 돼? 남준아 끝났어요 어 끝났어요 네 마지막 초 두개씩 찾는 거 맞지 남준아? 아 당연하죠 뭐해 뭐야 자 B 바텀이죠 바사 그 다음에 B 배드입니다 아 두개 그 다음에 S 슬리퍼죠 그 다음에 S 스피커입니다 그 다음에 T 토일렛이죠 오 T? 타월입니다 오 마이 갓 역시 박스한의 브레이 아 그냥 최대한 할까? 야 오케이 그냥 우리 백도 걸릴 수도 있어 우리 빙칸들만 들어가면 돼 뭡니까? 1 만보기 만보기 2 이거 70개가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가자 종국이 마지막 혼 불태우냐? 70개 하면 돼 종국아 가자 아까 보니까 지미도 할 것 같던데? 야 콘서트도 남았는데 뭔가 이거 진짜 힘들어 종국아 아 지미도 할 것 같던데 나 이번엔 지민이 해보자 아니야 안전 빠른 거 아니야 나 25개 시켜놔 나는 하고 싶진 않아 아 그래? 그럼 내가 안전파로 가자 근데 너가 힘들다고 하면 도전은 내가 할게 형이 형이 해줄까? 아니 형을 못 믿어 내가 할게 믿으면 자신 있어? 자신 있으면 내가 형한테 탁 이걸 건너줄게 솔직히 자신 알 수 근데 이거 진짜 하던 건 너무 힘들어 그니까 너만큼 빠르게가 안 돼서 근데 너 안 힘들겠어? 너무 힘들게 안 돼 뭐야 두 번 흔들었다 두 번 흔들었다 두 번 흔들었다 엟 세 번 흔들었다 워 비거팟 변명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myślę 이거 진짜 나 어떡해 왜 저렇게 빠르냐 아 이거 나 치즈니까 이거 혼자 못 좀 안 돼 멈추긴 안 돼 비거팟 변명입니다 이거는 와 نے이데이데이데이데이데이데이데이 농구랑 안 돼 Mick 와 대지마로 끝 아 이건 해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69개 69개 와아아아 이거 실패하네 와 이거 실패하네 야 진짜 동작보다 나한테 한번 움직여서 70개라고 했을텐데 나한테는 톡 쳐서 70개 나 이렇게 드리고 있다가 70개라고 했을텐데 와 양심이 있네 상대팀에서 이제 3개 이상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남자가 신의 손을 믿어볼래요? 갑시다 이 싸움을 끝내러 왔어 이 전쟁을 끝내러 왔어 그리고 진주에서 진짜 웃는다 자, 상대 팀을 이겨라 상대팀의 아무 게임으로 이기면 돼요. 아 근데 근데 너무 그.. 그냥 한 번 하자 나 하고 싶어. 진짜 아무런 하자 안 될게. 자 트래픽 빅볼로 상대팀이 이거라 3를 뺏을게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한 번 해본대요. 50대 이렇게. 제가 이거 50개만 성공하면 되죠? 내가 50개만. 이거 빠르고 좋다. 가자. 자 합시다. 셋, 둘, 하나, 고! 하나, 둘, 셋. 오, 멋있는데?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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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형! 형! 아버지, 마시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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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신! 나랑 9대 떨어졌어요. 아니요, 9대 떨어졌는데? 신! 신 쳤어요. 신 쳤어요. 신 쳤어요. 신 치고 내가 이렇게 신 하나 때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신 쳤어요. 신 쳤어요. 신 쳤어요. 아니. 형, 뭐지? 신 쳤는데. 신 쳤어요. 내가 계속 쳤어. 나 이거 씌우고 나서 나 이거 한 번 쳐주고 나갔잖아 작가님이 쳤대 아 쳤어 쳤어 그래 다 같이 파란히 떼고 주세요 파란히 떼고 주세요 이미 결단은? 끝난 거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많이 나왔어 우리 일로 다 해 나왔어 3 하나 둘 셋 축하해 주고요 가시 타임 자 간다 앞으로 간다 제발 이 걸음 쭉쭉 갑시다 제발 이 걸음 쭉쭉 갑니다 쭉쭉 가요 1 중간 보자 자 진짜 내가 할게 이게 뭐 안 크다니 아 진짜 뭐다 아 진짜 우리가 이걸로 할까? 우리에게 편집이랑 좋은 기술이 있어요 잘 해보세요 영화 보고 있는 것 같아 러블리 러블리 아 진짜 오래 보다 러블리네 이거 너무 빨리 받긴 한데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하게 이거 하자 러블리 러블리 못한 걸로 하는데 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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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걸로 하는데 아 내가 최대한 많이 해주면 되지. 형은 털어주면 돼요 처음에. 10초씩 가는 거죠? 네 10초씩입니다. 갈게요. 준비 시작! 일단 형은 많이 해야죠. 18개입니다. 18개는 조금만 해야 되죠? 좀 털어낼 것 같은데? 좀 할게요. 아까 그걸 고려해야 된다. 18개. 차고 뺄 때! 준비 시작! 오케이. 10개는 했어요. 한 2개 더? 3 2 됐어! 됐어! 잘하는데? 한 36개? 잠시만. 29개네 얼마 안 돼. 29개면? 11개만 돼. 11개. 10개 넘게 흔들었는데. 하나, 둘, 셋. 여기 한 번 세면서 하자. 와 진짜 저기 출발로 가야 왜 이렇게 어렵냐.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시작! 3 3 5 9 10 10 11aro 13 넘치고 30 조상 32개월? 왜 소리가 됐는데 카운팅이 안되냐? 내가 어쩔 수 없다니까 41개월? 빨리 빨리 이 게임으로 끝내줘요 남순아! 4! 4! 1, 2, 3 야! 어떤 게임으로? 국민정은 함께 해가지고 아니 이쪽에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쪽에서 주는 거야 어디 어디 뺏으실 건데? 너무 센스요 자 형민정 갈게요 디귿! 지귿! 하나 둘 셋 도지근!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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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두장? 두장? 야 두장 드려라 야 내가 도전하라고 했네 바로 앞에 나와서 아 도전하면 도장하는데 두장 있어! 도저? 두장 있어! 두장 있어! 있나봐 두장 두장 뭐 우두머리 장 뭐 이런건가? 오케이 다섯개만 나오면 되는거야 오케이 무조건 다섯개 나올게 제발 갑니다 다섯개 우와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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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지인데 하나 둘 셋 세개 세개 아 어차피 그거야 돼 방어전 방어전 자 오케이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 베이징 탕 수 육 탕 수 어 이거는? 이거는 한번 더 한 번 더 해야 돼 날아가 돼 날아가 돼 진대 진대요 오케이 탕 수 탕 수 탕 탕 탕 탕 탕 발음을 들었어 탕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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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주세요 진짜 어렵다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자 오케이 찬스 저 더 뺏고 싶은 땅이 없습니다 무인도 뺏을 수 있나요? 탕 탕 탕 탕 탕 탕 탕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파 진짜 아 야 이거 지옥의 마무리네 오케이 실패해 자 내가 끝내보겠습니다 요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요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요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수영 이건tes 우아아아 우아아아아 아 너무 고맙다 아 고생 많이 했다 진짜 아 진짜 예쁘다 we all be the niger 포르투기를 드리기 전에 지금 밖에 좀 날씨가 춥고 기상 여건이 그래서 제이홉의 벌칙을 다른걸로 변경을 좀 하는게 좋지 않을까 변경하시죠 저번에 우리 방탄가요 때 지인씨가 우리 뭐 인싸템 그럼 거기 동참? 거기 동참을 하면 어떠실까요? 인싸템 뭐 괜찮잖아 아 인싸템 그거 있지 않나? 뭐 착용하는건데 벌칙 뭔거야? 뭔데? 뭔데? 귀엽네 괜찮은데 생각보다? 귀엽네 귀여워 나 좋아 뭔데? 제이홉이 더 잘어울리지 이거 한번 켜주시면 안돼요? 귀엽다 아 귀엽네 이거 귀엽네 이게 귀엽다고 생각하네 자 엔딩하시죠 자 이대로 엔딩하시죠 네 아 오늘 정말 이 지옥의 지옥의 BTS 마블 이따가 라면 함께 합시다 지옥에서 살아돌아온 BTS 마블 아무튼 뭐 이거 저거 안치켰어요 자 달려라 자 달려라 아니요 자 오늘 BTS 마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곧 해바라기와 소란단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달려라 마이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추억 우주 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